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이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무거운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 원수, 저를 이유없이 위협하고 음해하고 박해하는 자들과는 오히려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피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의 심판을 바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숱한 성인, 성녀들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년 전, 1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손조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모진 박해와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선조들을, 한국의 순교자들을 높이 기리고 현양하고 또 공경합니다. 순교 성지도 많이 만들고 훌륭하게 단정하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미사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과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그분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미워하지 않고 끝끝내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순교 성지를 조성하고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행복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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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는 본저로 크리스티나에서 매주 화요일에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에서 수요일은 안변의 고와 한벅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그래! 결심했어! 해서 매주 금요일에 똥침부어 눈누난나에서 토요일은 이주의 책과 가톨릭 보물찾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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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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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